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 고액 아르바이트로 마약업계에 발을 들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서울 주각지법은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문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억 5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. 범죄 전력이 없는 회사원이던 문 씨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몸에 숨겨 들여오는 일명 지개꾼 역할로 업계에 발을 들인 뒤 노하우를 쌓아 관리자로 승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법원은 문 씨가 사건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, 밀수한 마약의 양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질책했습니다.